눈 떠주게 해줄게, 아빠가 눈 보여주게 해줄게를 수시로 말을 하고 있어요. 이제 모든 게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, 제가. 애기 엄마하고 그냥 펌펌 울었어요, 제가 펌펌. 뇌로 전이되면 치료에서 거의 생존할 수가 없어요. 거의 0%에 가깝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마음을 굳게 먹고 적출을 할 때는. 아빠 좀 믿어달라고, 아빠가 힘들어도 어떻게든지 우리 광주 위에서, 우리 광주 위에서 살 테니까 조금만 믿어주고 조금만 참아달라고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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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